자 이번 시간에는 용의문권입니다.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얘기인데요. 우리가 각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가 민법에서 총론이 채권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되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불상이 객체예요. 객체 신청인 등기실행인데 객체 무슨 얘기에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253페이지입니다. 자 253페이지 기본적으로 뭐에요?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용의문권 얘기인데 용의문권 얘기하면 객체부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가지 뭐에 대해서론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게 등기인청이 가능하다. 항상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등기할 수 있는게 용의문권. 물론 채권이지만 용의성을 갖고 있는 뭐라고? 임차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뭐에요? 공의 지분은 점유할 수 없으니까 공의 지분은 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안돼요? 중북등기 안된다. 왜? 이건 반대로 점유해야 되니까. 동일 범위에 절대 뭐라고? 특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중북등기 할 수가 없다. 물론 지옥권은 약간 완화가 됐지만 지상권과 지옥권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시간에 이제 내용을 배우시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 중요한 건 뭐에요? 시험문제 나오는게 그거에요. 우리 이제 작년하고 재학년에 문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작년 시험 문제는 전세권이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때는 내가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일부를 어디를 사용하는지 도면을 그려서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만약에 건물의 특정층 있죠? 특정층의 일부를 쓸 때는 뭐에요? 특정층의 일부 중에서 전부를 쓸 때는 그 특정층의 전부니까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작년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요? 용인 물건은 범위를 정하는데 범위를 뭐에요? 전부를 쓸 수 있고 뭐라고? 일부를 쓸 수 있을 때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지만 판례는 뭐에요? 건물 중에 토지가 아니라 건물 중에 특정층의 전부를 쓸 때는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 물론 전부일 때는 당연히 뭐에요? 필요 없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용인 물건의 객체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에요? 신청서에 등기 신청할 때 뭐가 있어요?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임의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뭐였고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구분. 자 이렇게 뭐에요? 구분에서 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자 이 지상권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여권이라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지상권은 자 기본적으로 밑법 시간을 공부할 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 이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 땅 위에 남이 땅 위에 그래서 누가 의리라는 사람이 남이 땅 진짜 남이 땅 위에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이면 지상권이에요. 남이 땅 위에 권리 가지니까. 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에게 그러니까 정확히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요. 뭐 지여권은 뭐에요? 지여권이 아니면 지여권이에요. 남이 땅 지역에 권리 가지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외우라고 하죠? 자꾸만 그래요. 자 일정한 목적. 인수감망 통행을 위해서 자 타인 토지를 내 토지에 편지계의 이용. 편이 그런 편지계의 이용. 이런 말이 참 머릿속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꾸만 다 정확히 정확히 뭐에요? 암기하려고 하게 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시간이 한두 것도 없다는 게. 정확히 이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뭐 있건데 남이 땅 위에 권리 갖고 있어. 남이 땅 그 지역에 권리 가죠. 왜? 인수감망 통행.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확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그 시험문제. 이 필요적 사항은 지상권은 무슨 목적으로 남이 땅을 이용하느냐. 목적과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적 사항은 반드시. 그러니까 필요적 사항은 목적과 범위는 뭐에요? 반드시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 기재하여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에요. 필요적 사항이니까. 그런데 임의적 사항은 뭐가 있어요? 자 물론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뭐일 수 있어요? 일부일 수 있어요. 일부일 때는 뭐에요? 일부일 때는 뭘 내야 돼요? 자 지속도라고 하는 도면을 그래서 제출합니다. 일부일 때. 전부일 때 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임의적 사항은 뭐가 있고? 존속기간이 있고. 자 이렇게 존속기간이 있고. 존속기간은 최장기간 없어요. 최장기간만 대상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입니다. 물론 뭐에요? 물론 이 지상권은 철탑 존속기간 한다는 뭐에요? 판례가 불확정기간도 가능해요. 이 불확정기간도 가능하고 지료하고 뭐가 있어요? 지료하고 지급시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종전의 시험문제 나올 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는 아니냐면 존속기간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존속기간을 뭐에요? 기간을 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답이에요. 옳은 지문이다. 그럼 존속기간은 뭐에요?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뭐에요?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제 뭐에요? 근데 무슨 단어가 오면 등기원인에, 이 등기원인이란 단어는 뭐에요? 등기원인은 매매일 수도 있고, 설정계약일 수도 있고, 이전등기할 때는 매매고, 이건 용인물거니까 설정계약을 맺죠? 계약상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에요? 계약상에 등기원인에, 자 존속기간에, 이 존속기간에 뭐에요? 존속기간에 뭐가 있다면, 약종이 있다면, 약종이 있다면 뭐에 된다는 얘기에요? 기재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질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계약상에, 존속기간에 약종, 그러니까 무슨 단어? 이런 식으로 등기원인에 약종이 있다면, 이 임의적 계상은 등기원인의 지료, 등기원인의 지급식에 뭐가 있다면? 약종이 있다면 뭐에요?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재가 등기부에, 신청서에 기재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종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뭐라고? 자, 이게 등기사항이다. 아니게, 등기사항이다. 자,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종이 있으면 등기사항이다. 그거 많이 얘기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자,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뭐에요? 일단, 틀리다. 자, 그러니까 등기원인은 뭐가 있어야지만, 약종이 있다면 존속기간은 뭐에요? 기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슨 사항이라고?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지상권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지상권은 용액물권으로서 전부 일부가 다 가능하죠? 자, 실시돼요. 권리물을 할 수 없다니까. 또한 배타생의 감으로 이중의 지상권이랄 수 없다. 중복등기 안 된다니까. 이중의 등기가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신청결차. 지상권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거기 기억에 목적 범위 동그라미 치고, 설정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치고, 범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일필지 전부 일부가 가능하므로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줄줄 일부라면 뭐에요? 서쪽 124라고 하고, 뭘 첨벌하고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뭘 낸다고 도면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청정부의 임의적 사항. 그래서 등기원인 동그라미 치고, 지상권의 존속기관 지로지급 시기 약정,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는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있죠? 기재하여야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되지만이, 존속기관은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기재하고. 그 말이 없으면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기관은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관의 불확정기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줄치세요. 뭐라고? 철탑 존속기관 한다. 약정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천부정부 그래서, 천부정부에서 줄치세요. 범위가 뭐일 때는,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라는 게. 물론 이제 구본지상권은, 구본지상권은 있죠? 구본지상권은 어디 위에? 자, 지평상 있죠? 지폐면상이 있고. 이 지평상 상하공간 있죠? 상하공간. 자, 그래서 건물 있으면 건물 위에, 옥상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본지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어디, 자, 서울특별시가 지폐면상부터 15에서 35미터 이 사이를, 자, 구본지상권, 지하철도를 소약해서 구본지상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자, 공유 지분의 구본지상권 등기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는 구본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 나오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밑법시간에 배우는 얘기니까, 그 답으로 나왔던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이전등기, 그건 당연히 뭐예요? 자, 지상권 설등기는 주등기하고, 이전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하는 거. 앞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자, 넘겨보자. 넘겨보시면 거기, 256페이지 지효권 얘기 나오죠? 지효권은, 자, 우리가 한지, 이렇게, 요역지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요역지라고 하는 게 있고, 승역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요역지 소유권자가 요구를 해요. 네 땅을 이용해서 어디, 이 도로를 하고 싶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통행지효권을 설치하고 싶다. 카천에 물을 끓인다는 인수지효권. 관망 있죠? 관망. 자, 인수통행관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리라는 사람은 승낙하니까, 이게 승역지. 그래서 절대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전부되고, 일부되, 다 비법시간에 배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이 지효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 소유권의 수반성, 부정성 있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자가 이 땅을 팔아버리면, 자, 지효권도 같이 뭐예요? 수반, 부정성, 같이 운명을 같이 하니까, 절대 지효권 자체만 양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권리 목적. 예컨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죠? 목적이 되죠? 근데 지효권은 다른 권리 목적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시간에 중요한 게 배우는 게 뭐냐면, 또, 이 요역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지효권 설정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의의인지 뭐예요? 의의에, 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지효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토지를 요역지, 타인 토지를 뭐라고? 승역지. 자, 그거 출체보세요. 지효권은 요역지 토지를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전부 일부가 된다 그랬어요. 다만 지효권은 용액물권이지만, 배타성의 약감으로 중복 조건 가능한데, 지분에 든 게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객체, 보신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요역지 토지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다도, 권리의 존속기관 범위 내에서는 뭐예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와 지효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이 지효권 등기는 원래 뭐예요? 이 소유권자끼리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승역지 등기부상에, 1번, 지효권 무슨 등기예요? 이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다른 지상권과 전세권자는 권리자가 누군가를 뭐예요? 기록해야 되는데, 이 지효권은 절대 뭐가 없어요? 자, 내 토지 편익에 의해서, 남의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 지효권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효권 등기할 때는, 등기할 때는, 자, 일단 뭐예요? 이렇게 설정 등기를 주등기하는데, 만약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자,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승역지의 지상권자 있죠? 1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이 지상권자, 지상권,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 A가, 유역지의 지상권자 B라는 사람하고 등기하려면, 이 아래, 1-1번, 1번 어디에,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지효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지효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물론 그때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거기, 물론 동그라미 2번에, 의회 2번에, 지효권은 부정성이 있으므로,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유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처분해 버리면, 같이 뭐라고 소멸해 버리니까, 절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이제 필요적 사항 있죠? 반드시 뭐예요? 유역지 표시를 해요. 유역지가 충청남도 서총군, 장옥산이 100번지, 그래서 무슨 표시하고, 유역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목적과 범위를 씁니다. 범위는 뭐일 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죠? 일부일 때 뭐예요? 지속도 도면을 그려내야 됩니다. 도면을 그려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역지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목적 범위, 범위 있죠? 범위, 자,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임의적 사항은, 자, 인수지 요건이 뭐예요?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하철에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여기 가용으로 40% 쓰고, 자, 유역지 뭐예요? 농사용으로 60% 가겠다, 이런 특이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역지 갈게, 승역주에 있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어디에? 자, 승역지, 승역지 의부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설정 등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이게 설정 등기예요. 어디 한다고? 승역지 의부예요. 다만 어디 유역지도 지효권을 갖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지권으로, 1번 뭐예요? 유역지가 뭐가 있다고? 유역지가 지효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권한다, 지권. 자, 그래서 여기 257페이지에, 그 쌍가루 3번 등기 실행이 있죠? 물론 여기, 유역지 지효권 등기 할 때, 여기는 뭐예요? 자, 어디 승역지가 어디 있는가? 승역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자, 주시세요. 승역지 지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유역지 지효권, 지효권 등기는 뭐예요? 지권 등기 한다, 지권 등기 한다. 자, 줄만 쳐놓지 않죠? 자, 물론 어디에는, 이 지효권 설정 등기에는, 유역지 표시를 하고, 어디에는, 유역지 지효권 등기 할 때, 여기다 승역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세요. 여기시고, 거기에 259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행소에는 걸리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담보물권, 용액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고, 농재 전세권 등기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택체 있죠? 전세권도 용의권이므로, 토지 건물 전부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중복 등기 할 수 없다, 써 있죠?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필요적 사항이 뭐예요? 전세금 있죠? 네, 전세금과 뭘 써야 돼요? 전, 전 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상권과 지효권은, 이게 설정 목적이에요, 설정. 그런데 이 전세권은,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면, 토지가 대상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면, 건물이 목적이니까, 뭐예요? 그 목적이 없어요, 계약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상상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대상상, 대상상 뭐예요? 대상상, 목적인, 목적인 범위라고 한다,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 했을 때는, 여러분, 참고로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258페이지 보시면, 이, 그 지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오른쪽에, 권리자면, 기상상단에, 목적의 통행이고, 범위 남쪽이고, 이렇게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쓰죠? 따로따로 써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 권리자면 누군가 안 씁니다. 물론, 그 여우, 자, 전, 전, 지상권을 보자. 자, 지상권에 관한, 지상권? 어, 지상권, 어디에? 2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이, 지상권 등기 할 때는, 목적과 뭐예요? 범위를 따로따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지상권자가 장금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존속기간 30년. 자, 지급시기, 지료 얼마, 이렇게 써있죠? 자, 지상권자가 장금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어디 전세권을 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그, 261페이지 전세권 등기를 보시면, 자, 256, 261페이지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쓰고, 범위 쓰죠? 어, 그 다음에 존속기간 쓰죠?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어요. 자, 이 전세권은 뭐가 없다? 목적을 안 써요. 그냥 대상상 목적입니다. 목적인 범위라고 얘기해요. 범위는 뭐일 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고, 일부일 때는 뭘 내고, 자, 토지는 뭐예요? 지속도. 건물은 건물 도면을 냅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상, 다시 이제 앞에, 259페이지 그래서, 전세금과 전전세금, 목적인 범위, 그래서, 일부일 때는 도면을 그려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의 임의적상, 등기원인은 뭐라고, 존속기간 있죠? 항상 뭐라고, 등기원인의,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이 존속기간은 최장 몇 년이고, 최장 10년이고, 최단 뭐라고, 최단, 장은 10년이고, 단은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1년이고,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위약금과 배상금,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이하게 있죠? 담보장금지, 항상 임의적기간 사항은, 뭐가 있을 때만, 특이하게 있을 때만,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으면, 기재한다,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을 때만, 기재하지,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것은 다 뭐라고,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지금 3번화 돼서, 거기 안 쓰는 곳이고, 여기 있어요, 거기 210페이지, 거기, 쌍가루 3번, 전세권의 전등이 있죠? 부기등기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전세금 반하 채권의, 일부 양도떠란, 일부 전등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금 반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왜? 자, 기본적으로, 존속기간이 뭐예요?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리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 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하, 자기 돈을, 뭐예요? 돈에, 쓰고 싶으니까, 채권을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양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 양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어디에 한다고? 자, 즉, 전세권은, 전세금과 반하 채권과,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방성이 있으나, 존속기간이 뭐예요? 자, 왜? 그,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전세금은, 전세금 반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의한 것이고, 이때, 전세금은 뭐예요? 자, 반한 채권의 일부 양도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니은 줄 수 있어요. 전세권의 유전기인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만료전을 할 수 없다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증명, 전세권 소멸 청구나, 통지 등 있죠? 그래요, 소멸됐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그러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그게 중요해요. 하여튼, 원칙,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의, 반한 채권의 일부, 전세권의 반한 채권의 일부 전능기는, 일단 원칙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라는 거죠. 만료된 전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기기하면, 자,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만료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꼭 이해합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언제 하라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만료 후에 하라는 거예요. 만료 후에 하라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 아니면 뭐예요? 소멸된 다음에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262페이지 뭐예요? 임차권 얘기 나오죠? 임차권이에요. 뭐, 임차권은, 일단 우리가, 민법시간에, 중개사법시간에 내용을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거기 차임하고 뭐예요? 범위 있죠? 그래서 항상 임차권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이 차임과 범위를 꼭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이 차임과 범위를 기억해요. 꼭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차임과 범위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 임의적 상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그 존속기간, 특히 여러분, 주의할 점이, 거기, 그 차임의 지급식이 있죠? 임차 보증금, 이거 다 임의적 상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 상해요. 절대,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필요 상이 아니에요. 차임하고 범위만 필요 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대도 있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임차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익물권,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끝나니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 권리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임대차,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말리된 경우, 경우에, 경우와, 주택임차권미, 임차권미, 격려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기출된 임차권의 등기나, 임차권미에 전등기할 수 없다. 이게 왜?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뭐가 되니까? 소멸된 거니까,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이게, 이전등기할 수가 없다. 그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도 아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보전금을 돌려하지 못하면, 민법 몇 조에 의해서, 621조에서,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반대하게 되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를, 자, 이 환단이죠. 그러면, 주택임차권의 등기제 해갖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이 621조에서 1번, 주택, 임차권의 뭐예요? 임차권의, 자, 설정등기하게 되면, 대학력만 유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있었고, 반대해갖고 등기하는, 1번,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촉탁, 왜? 촉탁등기하게 되면, 설정이라는 말을 안 써요. 촉탁등기니까. 그리고, 이 주택임차권의 촉탁, 명령의 촉탁등기는, 자, 모두 있고, 우선변제 효력도 있고, 이 대학력도 있다, 하게 되면, 대학력도 있는데, 그냥, 621조의 한, 민법규정의 한,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를, 대학력에 있다는 게, 형평이 안 맞으니까, 우리 법에서도, 이제 뭐라 얘기해요? 주택임차보호법에서, 민법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도,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효력도 있다,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이것을 뭐예요? 이것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 거니까, 이를 기초로 해줬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이해해 두시고, 민법시간에서 배운 얘기니까, 다른 시간에 배워, 주택, 중개사법시간에서 배운 거니까, 우리, 등기법시간에 항상 임차권하면, 필요적상은 뭐라고? 차인가 범위다. 그거리도 꼭 기억하라. 뭐라고? 차인가 범위.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저당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예요? 용익물권과 반대입니다. 뭐하고 반대라고? 용익물권과 반대다.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과 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이 객체가, 자, 객체가, 몇 페이지? 거기, 2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265페이지. 자, 이 저당권, 단법물권, 저당권이겠죠? 그럼 객체가 절대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가능해요? 공유지분은 가능하다. 네, 공유지분은 가능하다. 그런데,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중복등기가 된다. 자, 용익물권과 저당권의 객체는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의가 있고, 동그라미 이번에,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해. 왜? 자, 소유권자가 점위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자, 이 은행은 돈 빌려주고, 돈을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면 돼요. 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동산이 공시가 가능한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권리의 일부인 소유권 지분은, 저당권 대상이 되나, 부동산 일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은 뭐예요? 자, 어디에도, 우리 판례가 이제 뭐예요? 종물에도 당연히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 뭐예요? 갑이,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이 토지에 있죠? 어, 토지에, 자, 이 건물에 있죠? 건물에, 자, 저당권 설정하고, 증정했다 하더라도, 변경등기, 자, 부동산 표시, 표시 변경등기만 해놓으면, 해놓으면 뭐예요?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 대상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땅 위에 건물을 줬어요. 그럼 이 건물은, 자, 뭐예요? 한마디로, 자, 토지 건물과,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가 양입돼 있으니까, 자, 뭐는 해요? 당연히, 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 경매 대상은 되지만, 이 건물 분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게 판례, 그 민법 시행에 그런 걸 다 배운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당권 하면, 이 필요적 사항이 뭐냐, 이 필요적 사항, 이 필요적 사항은 반드시 뭘 적어야 돼요? 자, 저당권일 때는 채권에, 근전쟁일 때는 뭐예요? 채권, 채권액을 꼭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된다고? 채권,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물론 이 채권, 채권액은 절대 뭐예요? 자,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기록합니다.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자, 뭐예요? 채권액과 채권 채우개에 있을 때, 채권 채우개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단일하게 써야지.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뭐예요? 4천만 원씩 나눠 쓰면 된다, 안 된다. 구분기재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자, 채무자가 누군가를 써야 돼요. 채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하고, 자기가 을한테 돈 빌려면, 이 사람이 등기무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갑이 빌려가죠? 얘는 뭐예요? 얘가 우리가 물상 보증이라 얘기해요. 얘가 등기무자고, 갑은 뭐예요? 채무자. 이렇게 채무자하고 병이라고 하는, 자, 의무자하고 서로 다르든 갚든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고. 채무자가 누군가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근조당권자나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써놔야지만,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야 되면, 소유권자가 받게 되신 게 안 써요. 뭐 들어가면 돼요? 경매에 들어가면 되니까, 반드시 등기무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가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이 1번에, 그 265페이지에, 그 쌍가루 이번에, 그 저당권의, 저당권, 그 신청정보의 필요성, 채권의 채권채금액 쓰죠? 반드시 써야 돼요. 채무자 없이 쓰죠? 그 저당권의, 저당권 설정료 신청할 때, 신청서에 채무자 기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설정자가 모인 경우에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이든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게요. 반드시 기록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권리, 목적이 권리일 때 있죠? 예컨대 소유권일 때, 아니면 지상권일 때 있죠? 권리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동당원 표시하죠? 그래요. 이 공동당원 표시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권리표시 이후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필요성,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공동 작성해, 당사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등기관이 다섯 개 동그라미시고, 시험 문제 2개, 뭐예요? 3개 이렇게 나오죠? 항상 다섯 개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근조당 나오죠? 거기 근조당, 자, 근조당권 별표 좀 해두시고, 어디, 265페이지 수당권 별표 해두시고, 근조당권 있죠? 자, 근조당권일 때, 거기, 세 번째, 줄치세요. 뭐라고?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채권자에는 뭐라고? 구분해서 기지 않고, 단일하게, 1억이체면 1억이체라 쓴다.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임혁석당 변제기 있죠? 변제기, 변제기예요. 변제기. 자, 변제기라든가, 물론 이제, 근조당일 때는, 존속기관이 나와요. 이재화의 발상기, 이거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기. 그러니까 변제기는 등기사항이다. 아니에요. 변제기는 뭐라고? 변제기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뭐라고? 등기 원인의, 변제기의 약정이 있을 때만, 그게 뭐예요? 기록해야 되니까, 그게 등기사항이에요. 상상, 이 내용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재하려면 뭐예요? 앞에 뭐라고?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되고,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니까, 그게 등기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거기, 쌍가루사 한번 줄 주세요.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1번, 소유권자 갑이, 이 갑이 뭐예요? 1번에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주등기예요.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1번, 지상권 등기가 돼 있죠?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을 대상으로,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의 얘기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존하는 게, 당연히 부기등기하죠? 부기등기 해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에 의존하는 게,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나, 대의변제 등에서, 저당권 권리가 의존 되는 것을, 공시하는 얘기인데, 자, 거기, 일단,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 채권의 정된 권리니까,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해요. 항상 뭐예요?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신청 절차 있죠? 자, 줄 치세요. 저당권은 뭐와 같이 이전한다고,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네. 자, 거기 267페이지, 저당권의 변경등기가 있어요. 자, 변경등기 할 때, 또, 권리변경등기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신청인데, 자, 거기, 의의, 그렇게 써있어요.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채무자 변경, 채권에게 증감, 이자 증감 있죠? 이런 사항이 뭐예요?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인데, 의무자 권리자 이깁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있고, 소유권 전쟁에 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자, 저당권이나 근저당,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자가 의리다, 아니게.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를 따를 때, 자, 뭐만, 우리가 채무자가 바뀌는 거 있죠? 채무자가 병으로 바뀐다. 치자니까. 그 채무자가 병으로 바뀔 때, 무슨 얘기예요? 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한테, 내가 돈이 참 부족하니까, 당신한테 집을 살 때, 이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갑과,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사겠다, 이게, 이 전등이 하게 오는데, 이 전등이 이렇게 해 오는데, 자, 이걸 안고 사겠다, 아니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병으로.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하고, 뭐예요? 의라고, 이렇게 갑과 을이, 뭐예요? 자, 이 저당권, 이 채무자가 바뀌니까, 이 갑과 을이,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자, 뭘 해요?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내가 병한테 이전 등기 하는데, 얘가 안고 산다니까, 이 채무자를 바꿔달라, 라고 뭐예요? 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재계약. 그래서, 이렇게 1-1번 있죠? 1-1번에서, 두 사람이 공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얘가 문제가 얘가 권리자고, 그래서 1번 뭐예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 채무자를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채무자를 병으로 바꾼다는 거죠. 절대 채무자 변경할 때, 갑의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얘는 아무 사양 없는 사람이에요. 채무자 필요 없어요. 왜? 얘는 뭐예요? 얘는 소류권 취득하는 사람이고, 둘이서 바꿔야 돼요, 둘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한테 돈 갚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만 차이가 있냐면, 이 지금 두 사람이 만났고, 갑과 을이 만나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갑이, 을한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 3천만 원만 더 빌어달라, 재계약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돈 더 빌려주죠? 그래서 이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이 됐죠? 그 등기부에 써있는 채권액, 채무자별표시, 자, 물론 변제기도 있지만,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니까, 1억 2천, 1억 5천이 됐죠? 그러면 일부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1번, 1번 저당권의 변경률에서, 1억 5천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돈을 뭐예요? 뭐 했으니까? 더 빌려줬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해요. 야, 내가 너한테 3천을 더 빌려줬는데, 아직 등기부에는 1억 2천이니까, 이걸 빨리 뭐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이 을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죠?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 갑한테 뭐예요? 뭐 해달라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니까, 얘가 뭐냐고, 얘가 권리자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하고 뭐예요? 감액하게 되면, 액자는 갖고, 액자는 갖고, 증자하고 감자하면, 증자는 뭐예요? 증자하게 되면, 인감능이요. 자, 동그라미 뭐예요? 의무자가, 인감능 낸 사람이 누구예요? 소유자가 내는 거죠? 소유자.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설정자 있죠? 설정자. 설정자가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인감능형,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동그라미,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액한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의란 때 돈을, 자, 2천만 원을 갚았어요. 재계약하고. 2천만 원 갚았으니까, 1억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일자실분, 저당권의 변경된 게 1억이죠?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의무자예요. 내가 너한테 2천만 원을 갚았는데, 왜 아직도 1억이 차였냐? 바꿔달라. 얘가 권리자고, 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빼놓고는, 감액 빼놓고는, 항상 소유권자가 문제예요. 못 빼놓고는, 감액만 소유권자가 걸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머릿속에 뭐라고, 뭐, 감액만 뭐예요? 감액만 걸리자지, 다른 건 다 채무자가 바뀌든, 증예가든 다 뭐예요? 증예. 이게 왜 여기 편하죠? 동그라미 인간은행, 의무자 소유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어디에? 267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의무자, 권리자, 채무자 변경할 때, 저당권자가 걸리자, 저당권 설정, 소유자죠? 설정, 설정해 주는 사람일까? 우리가 담보를 설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담보를.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면, 누가 설정해 준 사람이, 자기 부동산 설정해 준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소유권자예요. 의무자단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에게 증액, 증감, 증감하죠? 채권에게 증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걸리자고,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왜? 증액, 증, 증,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감력,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력 내니까. 감액할 때는 뭐예요? 반대로 바뀌죠? 소유권자가 걸리자니까, 항상 하나 기억합니다. 인감력까지 생각해갖고, 아, 증액하면 뭐예요? 동그라미 인감력, 의무자, 소유자다. 동그라미 인감력,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의무자. 자, 그래서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를 해야 하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승낙서와 판결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계한다. 우리가 이제, 변경등계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변경등계 보시고,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뭘 기억하라고? 징계 가면 동그라미 인감력, 의무자 소유자, 기억합니다. 자,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268페이지에, 그, 공동조다, 아, 물론 거기, 근조당 변경등계 할 때, 원인을 뭐예요? 근조당권의 피담버 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후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근조당권의 변경등계 할 때,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시 267페지도, 근조당권이 전하고 후에, 원인이, 피담버 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후 얘기예요. 그럼 근조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장래 증가, 자, 변동하는, 자, 불뚝뚝 사채권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라는 사람이, 의라는 사람한테, 자, 돈을 빌려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에, 자, 우리가 부정성 얘기하면, 갑이 돈을 갚게 되면,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게 되면, 피담버 채권에서 뭐예요? 자, 당연히, 그 저당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성의 원리에 있어서, 특정된 거예요. 채권이. 왜? 5천만 원 빌려서, 5천만 원 갚은 특정돼요. 근데 그 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일정한 뭐라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전 정해놓고, 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유동성이 필요해. 그러면, 자, 누가 하고, 예컨대 뭐예요? 주식회사, 이 국민은행하고,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예요? 내가, 자,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뭐예요? 지금 은행이, 지금 지급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계약을 맺고, 그럼 은행이, 예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자, 일정 기간, 한 2년 동안 설정해놓고, 이 갑이 뭐라고? 어음을 발행하죠? 2천만 원짜리. 왜? 예컨대 1억 2천 원이라고, 이렇게 해보여요. 근저당권. 물론, 20%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1억 2천이면 2천만 원 이자입니다. 그럼 이제 갑이, 어음을 이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발행하죠? 그러면, 자, 2천, 3천, 5천 발행하고, 예컨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발행했다면, 5, 4, 3, 그래서, 일단, 3천만 원 지급하죠?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3, 4, 7천만 원이고, 여기다 5천만 원이고요. 1억 2천이죠? 그럼 이렇게, 자, 장래 진간 변동하는, 자, 변동하는 불특정,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다 좋죠? 근데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 다 발행을 했는데, 이 값이 돈을 안 갚으면, 이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겠죠? 갚으면 갚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 감사했다가 뭐예요? 증가했다, 감사했다, 어디까지? 이 결산이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근저당권의 특정상, 자, 특성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을 해석하니까, 아까 근저당권 봐요. 자, 한마디로 근저당권은, 자, 뭐라고, 장래 뭐하는, 증가, 증가한 변동하는, 불축정 다수채권을 뭐예요? 일정한 변제기까지, 자, 변제기까지 뭐하는 거이고, 담보로 제거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뭐예요?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고, 이게 지급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뭐라고, 돈을 갚으니까 부정성이 없어요. 왜? 결산기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근저당권을 정할 때, 근저당권은 뭐예요? 확정되기 전, 자, 왜?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확정되면 이제 뭐예요? 이 전하고 후로 나눌 때, 확정되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전에는 뭐예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원인을 쓸 때 뭐예요? 그냥 뭐라 쓴다는 게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확정되기 전에는, 그냥 뭐예요? 원인을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자, 계약량도라고 쓴다. 뭐라 쓴다고? 계약량도라고 써요. 근데 이제 거기, 자, 뭐라고, 근저당권의, 피담버채권이 확정이 전이 아니라, 그 밑에 점, 근저당권의 피담버, 확정후내면, 이제 확정후내면, 이제 확정후내죠? 뭐가 생긴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확정채권의 양도다. 근저당권을 이전등기 할 때, 전에, 자, 전에 이전등기에 쓰면, 그 등기 원인을 뭐예요? 계약량도라고 쓰고, 후라고, 후에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쓴다고, 이제, 당연히 뭐예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돈을 갚으라는 요구하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뭐예요? 확정채권의 양도라고 쓴다. 그러듯이, 그 뒤에, 268페이지에, 거기, 참고사항 중에, 근저당권의 병정등기 할 때, 근저당권의 피담버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냥 계약인수라고 하고, 자, 채권이 확정될 때는 뭐예요? 확정채무에, 면책적, 책임을 면험된 면책적 인수,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요? 항상, 채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 시험 볼 때 단어를 보고, 뭐가 나오면, 전이란 단어가 나오냐, 후라는 단어가 나느냐, 그래서, 전에, 근저당권이 이전되든, 전에 채권을 뭐예요? 채무를 변경하든, 전이라면, 자, 계약량도, 채무 인수 이렇게 하고, 후라고 후회할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동조당은, 자, 처음부터, 창설적으로, 창설적으로 뭐예요? 몇 개 이상일 때, 부동산이 여러 개 이상일 때, 우리가 공동조당인데, 다섯 개 이상이라면, 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두 개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세 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서, 몇 개가 되면, 다섯 개가 되면, 자, 당연히 등기관은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70페이지에, 그 문제, 거기, 문제를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제, 30일에, 2년 전 문제죠, 30일에, 근저당권의 설명으로 오른 것 같을 때,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관은, 등기상이 아니다, 이거, 이건 뭐예요? 틀린 말이다, 항상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상이야, 근데, 피단보체권의 변제기는, 등기상이 아니다, 변제기는 뭐예요? 등기상이 아니야, 왜? 그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마디로, 자, 등기 원인에, 약정이란 말이,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야지만, 등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두자,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은 물론, 지연배상액은, 등기할 경우에만 한해서, 근저당권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지연배상액은, 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되는, 피단보체권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자, 그 등기했을 때, 그때만 뭐예요, 범위에 해당되니까, 등기했을 때만, 책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각 채권자별 구분기지 말고, 단일하게 기준해야 하죠, 단일하게, 단일하게, 단일하게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 판결 받은 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에, 옳은 것은 뭐라고, 여기, 지금, 자, 지금 1번과 2번을 잘 이해해 두시고, 항상 뭐라고,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다면,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변제기라든가, 이자 발생, 지료, 이자 지급 있죠, 그런 뭐예요, 변제기가, 이런 임의적 사항은, 항상 뭐라고, 등기원인의 약종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되고, 등기원인의 약종이 기록되면, 그게 등기사항이다,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지,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271편의 권리지권은, 아까 했어요, 자, 우리 저번에 앞에서 했는데,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누가, 1번에서, 소유권자가 갑이고, 1번 뭐예요, 저당권에 설정되게 돼 있죠, 채권익이 1억 2천2단,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해서,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1 다시 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자, 질권이다, 이게 뭐예요, 저당권은 질권이에요, 언제나 무슨 인기한다고, 부기인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271페이지에, 뭐 그건 별표할 것까지는 없고요, 거기 등기신청 절차 공동으로 하는데, 자, 신청정보에 뭐예요, 돈 빌리니까 뭐는 써야 되고, 채권채고에는 꼭 써야 되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채권액과 채권채고 꼭 써야 되고, 거기 3번에 있죠, 줄 치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항상 뭐라고 한다고, 부기 등기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저당권 등기에 뭐 한다고, 부기 등기하는 게, 항상 권리직권을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 등기한다, 그렇게 막 받습니다, 자, 여러분은 용익물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